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육신을 두 개씩,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한 개씩 읽었잖아요. 비견이 뭐다, 급제가 뭐다, 식신이 뭐다, 상관이 뭐다 한 개씩 읽었습니다. 그거를 두 개씩 묶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견하고 또 정관이 만났다, 비견하고 정제가 만났다, 비견하고 상관이 만났다 이런 식으로 육신들이 결국 두 개씩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어떤 육신이든 전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이런 식으로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주를 아무나 하나 넣어보죠. 뭐 견본사주 해가지고 남자, 1962년 6월 23일, 신은 술시, 아, 저 해시로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육신이 나타날 때 그동안은 이거 하나하나를 급제가 뭐다, 편제가 뭐다, 비견이 뭐다, 식신이 뭐다, 상관이 뭐다, 비견이 뭐다, 편이니 뭐다, 인수가 뭐다.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왜 그걸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그래가지고 한 100일 정도를 제가 읽으라고 했습니다. 100일을, 아, 육신을 왜 100일을 읽으라고 그래? 뭐 이거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가만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전부 육신입니다. 1년 운 볼 때도 다 육신이 나타나죠. 월운 볼 때도 뭡니까? 육신이 나타나죠. 심지어 하루 운, 일진 볼 때도 육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천지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몸에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소리내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나눠드린 이 교재, 이것도 임대용에 포함된 거죠. 이 프로그램을 임대하면서 이 교재도 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좀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재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육신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면 여러분한테 보낸 카카오톡 영상을 가지고 뒤에 걸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한테 보낸 육신은 육신을 두 개로 연결을 한 거예요. 두 개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급제만 있으면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급제도 있고 편제도 있고 비견도 있고 비견 급제가 두 개가 있고 또 밑에도 보니까 육신들이 있어요. 또 여기도 육신이 나타나고 여기도 또 육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 사주의 육신, 대원의 육신, 해운의 육신, 월원의 육신 이렇게 육신이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느냐? 전혀 여러분들이 금낼 거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전부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연결을 하다 보면 하나의 고리를 이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또 이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 이제 소리 내와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얼만큼? 100일 동안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너무 많이 읽지 말고 하루에 쪼맨 쪼맨씩 쪼맨 조금씩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무 많이 읽으면 지루하거든요. 지루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쪼맨 쪼맨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똥거리를 내서 작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꾸준하게 매일 100일 물도 놓고 기도해도 100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맨날 그것만 하라고 그러느냐 뭐 좀 비법이 없느냐 뭐 이런 걸 좀 가르쳐줘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비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을 이제 사주를 뜻보고 그냥 어? 이거네? 하면서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그 비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초 체력을 닦는 거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용신 잡는 거예요. 용신. 용신 잡는 거는 이제 만약에 육식 나타난 데 해도 이게 내한테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죠. 좋게 작용하면 좋게 풀이를 해주면 되고 나쁘게 작용하면 나쁘게 풀이를 해주면 되고 그럼 맞습니다. 근데 좋은 걸 나쁘다고 그러고 나쁜 걸 좋다고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용신 잡는 거, 시신 잡는 거 그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여러분한테 해답표를 사실 다 드렸습니다. 요 이제 북극성 요걸 임대를 할 때 사용방법, 최고 노하우는 요 사용방법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맨 뒤쪽에 요 사용방법, 북극성 월별문세 저희들 북극성 3 프로그램의 최고 장점이 월별문세예요. 1월달이 무슨 일, 2월달이 무슨 일, 3월달이 무슨 일. 이게 기존의 역학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께 월등하게 적중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역학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렇게 버테만 놓지려면 탁 운을 보도록 되어 있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털려요.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달에 이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2, 3, 4, 5, 6, 나머지 뒤에 거는 일정한 법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 빠져들어도 되어 있어요. 그 적중률이 저는 최소 7, 80% 이상 7,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그 정도로 적중률이 높습니다. 반수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1월달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 딱 시작하는 그 달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오답표가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갑일주일 때, 어릴주,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일주일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실수를 안 하죠.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오답표를 보기 전에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그게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 육신과 심현성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채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채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육신과 육신 어떤 육신과 어떤 육신 상관과 정관, 비경과 식신 그 다음에 인수와 편인 그 다음에 식신과 편인 이런 식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만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강의도 넣어놨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육신과 육신 그거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저희들 북극승 3 프로그램을 임대를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 100시간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승 3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용방법 이 안에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막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게 있죠. 100시간 그래가지고 아까 육신과 육신 서로 서로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는 여기 있죠. 소리 파일 해가지고 식간론 해서 쫙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근데 이거는 제가 소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면 그냥 소리만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책에도 물론 여기에 설명이 돼 있고 책만 가지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답니다. 저녁에 잠 안 올 때 틀어놓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이제 고런 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하는가 아 이제 조금 윤곽이 잡히는구나. 사주에는 육신이 온 천지로 있어. 해운에도 있고 원혼에도 있어. 그러면 이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육신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두 개 두 개를 어떻게 보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그걸 또 100일 동안 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난 이 육신들이 내한테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좋은 육신은 용신, 희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쁜 육신은 흉신, 기신, 기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용신, 희신이 많으면 좋은 사주 그 다음에 기신, 흉신이 많으면 나쁜 사주 1년 운에 용신, 희신이 나타나면 그의 운이 좋아 근데 1년 운에 기신, 흉신이 나타나게 되면 그의 운이 나뻐 그러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의 차이는 뭔데? 이러는데 좋은 운은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 얻어지는 게 좋은 운이에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얻었죠. 아니면 좀 더 많이 얻었죠. 그럼 우리가 만족스럽잖아요. 그게 좋은 운이고. 나쁜 운은 뭔가 하니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얻어지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나쁜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까 뭔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게 나쁜 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운과 나쁜 운은 어째 보면 자기 마음 먹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3년 전에 조금, 3년 그 전에, 3년 조금 더 됐죠. 3년 4개월이구나. 3년 4개월 전에 굉장히 화가 나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체, 거의 20년 정도를 몸받쳐, 돈받쳐, 시간받쳐,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거 한번 해볼 거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까지 엄청 바쳤습니다. 바쳐가 두 번째까지 갔는데 두 번째까지 썼을 때 2인자의 소문이 뭡니까? 1인자 하면 되어보는 거죠. 최고 하면 되어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팽 당했습니까? 팽. 팽 당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를 악물고 생각을 했죠. 이것들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돌아가는 날, 돌아가는 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고 3년 동안 철학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고 제가 뭐 근육을 키워가지고 걔들하고 싸움을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실력을 쌓아가 똑똑해져가지고 너것들 혼낼 거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 완전히 또라이 같은 인간들하고 다시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그저 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싫은데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그게 실력으로 나와있어요. 몸에 실력이 돼가지고 아유 양 요즘 짭짤합니다. 그러고 하시고 3년 전에는 그게 화였죠. 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실력을 닦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계기가 되고 지금은 복이 돼버린 거예요. 복. 그래서 3년 전에 그 화가 지금은 복이 된다. 이걸 우리는 세웅지마라 그러죠. 지금 내가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좋은 복으로 바뀌고 지금 내가 막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안 좋은 일로 또 바뀝니다. 이걸 세웅지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은요 이런 것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가지고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처럼 좋다 나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시다 안 편한 게 사지발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들은 아유 이거 뭐 한시다 안 편해요. 지금쯤 좋았다가 다음에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굴곡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이 꽉 주고 보면 됩니다. 숨 안 쉬게 좋거나 나쁨도 없죠. 운이 작용을 안 합니다.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어떤 것도 작용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살라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왜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딱 받아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뭐가 좀 잘 된다 해도 절대 어깨 힘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안 좋은 게 딱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역학 공부를 특히 4주 8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좀 이게 좀 착해집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노래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육신에 대해서 왜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오해를 할까 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으로 가는 정말 비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기초 훈련이다. 왜 할 거 다 해야지 결국 잘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희신 귀신을 도대체 어떻게 뽑느냐 이미 요게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다 들였어요. 이제 들였는데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좋은 게 그렇게 기중한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이제 요 대운에서 이제 여기서 도대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자기 일관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일관에서부터 해가지고 자기 사주에서 찾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대운에서 찾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 해운에선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 월운에서는 어떻게 판단해. 이런 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요. 아주 뭐 시간이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동영상을 비공개로 비공개로 이걸 임대하신 분들 저한테 100만원 보증금 내고 한 달에 5만원씩 100만원 보증금 내고 한 달에 5만원씩 까이잖아요. 임대하신 분들한테만 비공개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카카오톡 딱 눌리면 유튜브 비공개 영상으로 딱 갑니다. 가가지고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육신이 아무리 많아도 육신이 아무리 많아도 육신은 결국 10가지예요. 10가지밖에 없고 그 육신들이 해운 월운 해가지고 그 조합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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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를 만드는 것밖에 없고 또 그 육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좋다이면 나쁘다. 끝. 좋은거는 좋게 해석하면 되고 나쁜거는 나쁘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육신공부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100일동안 계속 제가 가르쳐드릴거는 육신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드릴거는 이게 기초 기초체력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달리기하고 팔굽히 펴기하고 이런 기초체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100일동안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몸에 체화를 시키면 연한사주 보면 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걸 할 거예요. 이제 가벌병정무기 경신 가지고 식간 가벌병정무기 경신인게 여기 글자 나오죠. 이 글자들하고 딱 사주를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 연습할 거예요. 거기 사용되는 그림만 거의 한 400개는 넘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연습할 거예요. 이 다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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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기 싫어도 보면 착 나오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은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전에서 딱 보고 그냥 나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당면 문제 어떤 육신이 나타날 때는 뭘 해석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쭉 공부하시는 거죠. 저는 그까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출동살동 할 겁니다. 그게 되게 빨리 되면 한 100일이면 다 돼요. 100일이면 되고 좀 느려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을 갖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역학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막 열심히 해요. 그런 걸 저는 옛날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는 저녁에 한 8시 넘어가면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여러분들 전화하는 건 제가 되게 좀 불편합니다. 9시 뉴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는 다 자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러다가 또 회사에 나가가지고 또 촬영하고 배 안 고프냐고 그러는데 배고파요. 배고프고 아침 뭐 먹는데 이게 이제 제가 먹는 겁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제 유원플러스균으로 유원플러스균으로 이제 만드는 요구르트예요. 이 요구르트 이제 우유에다가 발효종자균이죠.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이거 판매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발효종자균을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요. 이런 거 한 두 그릇 모으면 아침에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선생님은 역학에 대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데 착하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착하고 이런 것보다도 보통 역학 선생님들이 이걸 가리키는 분들이 보통 한 2, 30년 하시잖아요. 2, 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행글 어떻게 돈 몇 푼 받고 하루아침에 다 주고 싶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달에 5만 원 임대료 받고 여러분한테 5만 원 때문에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는 없죠. 그런 마음까지는 없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은 거는 제 원 전체 매출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이 발효종자균 유원플러스균 이 균 판매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역학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한테 퍼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생계가 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5만 것 때만 거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착해 보이는 거는 먹고 사는 일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다 주려 할 때 주고 싶을 때 여러분 다 받아가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4주 8절을 잘하게 될 거예요. 4주는 보는 겁니다. 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기다 살붙이고 막 파고도 가는 거는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저희들 강의 뒤에 통변 이런 노하우 이런 걸 전부 다 책으로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싹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 기본 보는 거 딱 보면서 음 하는 이 실력까지 가는 거는 그건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곡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함께하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